아쿠아프레틴 에이로 10분 방치해서 병화를 풀어주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오늘은 제가 P라인에 P2를 가지고 한번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유명하죠? 전처리 없이 그냥 바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젖어있는 모발상태에서 들어갈 거에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젖어있는 모발상태에서 그냥 저희 P2를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쿠아프레틴 에이 세펌프 넣으셔도 되고요 샵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전처리 없이 그냥 저희 P2로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럼 퀄테 세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한번 더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많이 하고 싶어서 P1이에요 P1으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러잖아요 확인사살이라고 그죠? 자 저는 한번 더 환원제를 깊숙이 넣기 위해서 P1을 활용할 거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P1을 도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화가 됐다 안 됐다 해서 시간 타임을 더 두시는 것보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한번 더 새로운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게 모발에는 더 건강하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5분만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샴푸실에서 담수연화라고 해서 제가 트리플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조금 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자 또 원장님이 수분 조절해서 와인딩 들어가야 되는데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피카에 그 유명한 물구나무석이에요 자 섰죠? 네 연화 된거에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모든 펌에 있어서 뿌리가 많이 살아야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해볼게요 자 면의 각도 90도에요 네 그대로 그대로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대로 들어주신 다음에 자 13mm, 13mm로 이렇게 자 이렇게 13mm에요 13mm로 자 길게 슬라이스를 떠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피카는 더블이에요 자 16mm로 그대로 들어가셔서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시면 네 굉장히 많이 살면서 펌 자체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리플 도넛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판넬 두 판넬을 잡았는데 더블로 살리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 피카에 31mm 네 똑같이 수분 한번 주시고요 허리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자 31mm에요 피카에 이번에 새로 나온 31mm인데 오우 되게 블링블링하고 너무 좋아요 가벼워요 네 원장님 놀랍지 않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한번 다릴까요? 다리고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빼시면 요렇게 예쁜 도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풀렸을 때 중화하고 났을 때 어때요? 느낌이 더 느낌이 좀 이렇게 부 하면서 예쁜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 제가 22mm에요 22mm로 제가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빼줄게요 빼고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또 해주시고요 또 한번 돌돌돌 이제부터 와인딩이 끝나면 수분이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 이 아이롱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펼쳐서 금방 와인딩이 되는 거고 빨리 수분이 날아가니까 펄이 더 탄력이 있겠죠? 자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수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타는 게 아니고 수분이 많아서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롱은 돌리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벌써 벌써 건조됐어요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자 놓고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이번에는 25mm 에요 요즘에 피카에 25mm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자 25mm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대표님이 이제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마음껏 예쁘게 더 연출이 되겠죠 요즘에 커트들이 트렌드가 질감 처리를 많이 해요 또 디스커넥션으로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 22mm도 저희한테는 이제 작아요 22mm 31mm로 표현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려주시고 두 바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아이롱에 있는 수분을 빨리 건조시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건조시켜야 탄력이 더 붙어요 놀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25mm 이에요 자 25mm 기술 아이롱에 딱 붙여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아이롱이 무거울 것 같죠 25mm 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네 네 자 자 연예인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분이 빨리 건조대로 이렇게 얘는 돌리고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도 제가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세 번째 판넬도 25mm 이에요 네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재밌겠죠 25mm 이에요 피카는 31mm 까지 있거든요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자 우리가 25mm에서 와인딩 될까 31mm에서 파마가 나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피카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다 나와요 네 전부 다 네 원장님들 두려움 없이 이제는 아이롱 펌 쉽게 쉽게 하세요 네 자 또 요즘에 힘들잖아요 힘내세요 네 자 피카랑 하시면 예 또 우리가 또 에너지를 또 나눠야 되겠죠 자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좌측에 세 번째 판넬 25mm 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분 건조하시고 네 그러니까 쉬워요 피카에 아이롱을 하시면 아이롱 펌이 예쁘긴 예쁜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연화도 빠르죠 미친 연화야지 아이롱 기계도 길지 거기에 덮개 아이롱이 있지 네 와인딩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저는 와인딩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네 또 결과치에도 만족을 하고요 이렇게 하시고 요즘은 시대가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원장님 빠른 거는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요 네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입니다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다시 22mm 로 디자인했어요 원장님들은 뭐 마음대로 편안하게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돼요 꼭 25mm 25mm 로 와인딩 한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막 섞어서 해요 네 왜 예쁘니까 네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애인덮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렇게도 다릴까요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네 번째 판넬 22mm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연화도 빨리 보고 와인딩도 빠르고 또 우리가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원장님 이렇게 네 자 덮개알은 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여기도 자 한 번 돌돌돌 할까요 네 자 요렇게 요렇게 우리 고객님 새벽에 일하시고 나오셔 가지고요 되게 피곤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측에 4개 좌측에 4개 8개죠 9개 10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저희 크리니 샴푸로 샴푸 깨끗이 하고요 또 올렌샤에 샤이니 그 마스크로 해서 제가 마사지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31mm 25mm 22mm 로 해서 깨끗하게 제가 와인딩 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번 또 제가 어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예쁘죠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저희 피카에 그 31mm 25mm 22mm 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다 예 어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